우리 유튜브 200,000주에 남대문 버버릇 특집 나와요 기능기가 옛날 오또이긴 해 진짜 옛날 완전히 반죽이 이렇게 들어가고 길거리셨으면 조금 더 있어야 돼 흑설탕, 참깨, 참깨 개피, 흑설탕, 참깨 길기가 굉장히 길게 향이 좋아가지고 완전히 담백하네 고맙습니다 반죽까지 반죽까지 아주 깨끗한 거네 기름, 기름기 하나 더 네 그러세요 반죽이 반죽이죠 반죽이죠 반죽은 뭐 들어가요? 밀가루하고? 여러가지 해줄게요 아, 뭐 이렇게 해서? 고구를 넣어주고 지단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구워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장님은 또 여자 사장님은 또 계속 보시고 아, 진짜 맛있겠네 아, 깨끗하다 진짜 푸시우군 어서오세요 이렇게 드려볼까요? 이렇게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하나 드릴까요? 하나요? 하나요 얼마씩어요? 천 원씩이에요 이거 뭐지? 이거요? 이거 더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운 건 안 되고 아아, 큰 것 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뜨거운 게 많아 뜨거운 게 맛있다. 손님들 때만 조심하시라. 뜨거운 게 나와. 뜨거운 게 드셔봐요. 괜찮아요, 이거. 뜨거운 게 맛있는 거죠, 뭐. 뜨거운 게 맛있지. 가주가서 냉동시켜서 먹어도 되죠? 냉동에서 2-3 시켜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냉동은 안 시켜도 돼요. 그냥 놔두고? 냉장고에만 넣어도 며칠 과연에 뜨거운 게서 안 넣을 거예요. 상온에 그냥? 변질이 늘 없는 것 같아요. 냉동실에 두면 더 오래가긴 할 것 같아요. 아주 담백해요. 깨끗하네, 진짜. 그신의 그. 건강 호떡이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걸 좋아하세요 완전 건강식독 호떡이에요 범벅하는거 싫어하니까 맨날에 다 이렇게 주물판으로 그냥 다 그래서 더 크게도 안되고 딱 주물에 맞게 나와요 한참 한참 한 5개 정도만 쌓아주세요 아 예 한번 좀 맛좀 보실래요 사진 이렇게 찍으시고 유튜브 하는데 아이고 뭐 보기도 좋으신데요 유튜브를 보고 브라질에서 보고 왔다고 아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면 몇천 뷰도 나오더라구요 20만뷰까지 나왔다고요? 네 어우 아주 잘 찍었네 아이고 많이 파시고 예 여기 있는거 한번 나오는거 한번 한번 더 보죠 아 하나는 그냥 먹을 수 있게끔 하나만 줘보세요 하나 꺼내주세요 아주 담백하다 아주 담백하다 옛날 호떡 이거 얼마에요? 천원이에요 안에도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 삼각한 호떡 참가사 최종화 요구 oque 남편에 국물 수고하여 사랑해드렸어요 국물 육수 요구 물 수고하여 감사합니다.